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올려. 저거 뭐이냐? 저거 얼음이야? 고고! 야, 얼음이 엄청 커. 퍼포먼스! 오케이. 호텔을 등가하는... 와, 그렇게 맛있어? 네, 찍었어. 야, 이거는 면학! 오, 좋다. 육수 먹을 사람! 자, 이거 1인당 하나예요? 1인당 하나입니다. 1인당 하나입니다! 1인당 하나입니다. 8인당 하나입니다! 이거를요? 와! 야, 정말 저거 맛있는데... 해. 아니, 저거 맛있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